여기 홀씨가 없어요, 홀씨? 비공구. 우리가 비공구를 쳤는데. 비공구. 호수가요. 없네. 비공구가 어디예요? 공구? 비공구. 모르겠어요. 미미영 걸 갖다가. 그래요? 반갑습니다. 이미영님. 안 돼, 소리 좀 줄여줘. 이미영님. 미영이 누나. 이미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이미영님 모르세요, 이미영님? 미영구님. 어? 아, 저 짝이요? 일로 쫓아오면 이미영님 있어요? 아, 끄트머리야, 끄트머리야. 오빠 끄트머리야. 이미영. 이미영님 끝에 있대요. 끝에 있대요. 하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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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예, 연예인입니다. 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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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남진. 우리 남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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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남진 맞다니까. 우리 그녀는 남진 아닙니까? 다이어트, 다이어트. 날씨에 보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골반춤. 한 번 해주세요. 오빠. 오빠. 오빠 소리 하지 마. 오빠 소리 하지 마. 오빠 소리 하지 마. 오빠 소리 하지 마. 반갑습니다. 저런 춤. 저런 춤. 저런 춤. 저런 춤. 저런 춤. 저런 춤. 사랑하는 우리 인간. 기분이 좋네요. 우리 시장의 어머님들이 흥이 좋으시네. 감사합니다. 내구가 어디야? 드디어 하나 보다. 그러니까.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우리한테 무류돼. 맞아요. 우리 누구야. 우리 누구야. 맞아, 맞아. 내구가 어디야. 뭐야, 뭐야. 나는 어디였어. 반갑다. 반갑다. 진짜 오랜만이다. 야, 네가. 야,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줄 몰랐네. 야, 우리 추운. 아니, 팬이 있잖아요, 저도.